저희가 온택트 안무 챌린지를 하고 라모스 선수와 홍창희 선수에 이어 구걸 ты 선수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온택트 챌린지를 뽑을 때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죠? 열심히 지근해. 퀄리티로 뽑아있어. 아 진짜요? 이번에도 북어넥 선수가 선정해주신 5개 중에서 3개 정도만 선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때 기억이 나시나요? 다시 보시니까 어떠세요? 맨날 웃고 있어요 무조건 엘지구원으로 무조건 엘지구원으로 너와 자연의 사랑을 함께하는 깜짝이야 진이야는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야? 대만에서 오면 어떡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나 진짜 하나님의주의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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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어떤 것 같아요? 그럼 귀엽습니다 어휴 ㅎㅎㅎ 먼 길까지 와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시크한거 아니에요? 어머니 그사람같은 것 같으니요? 네! 너무 시크한 보문점수로 축하하셨구요 너만 더 마치겠습니다 무적 엔진 우동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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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중에서 5개 중에서 정말 모르기 힘드시겠지만 3개 정도만 선정해 주시면 그 세 번째 분이요 지금도 세 번째 분 이 분을 1등으로 언제까지 찾아와주셔서 응원해주셔서 응원해주셔서 네 그 다음 2등은 우리 2등 마지막에 세대 형태가 하는 2등 화이팅 제가 누군지 모를 것 같은데 저렇게 응원하는 모습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구근형 선수의 귀여운 이미지와 맞는 이미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분으로 첫 번째 분 내 마음까지 참여해주신 분 근데 이거는 좀 정감판에는 정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안 돼요 진짜로 요즘에 다시 관중이 풀려서 다시 찾아와주셔서 많은 응원해주셔서 사람들도 많이 힘이 나고 좋은 경기력으로 좋은 승위로 맞출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딩으로 갈게요 히로픽해요? 애기를 쫙 펴주세요 하나 둘 셋 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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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